3시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용 전순위 1460년이구요. 3시즙 또는 마자라고 합니다. 원문이구요. 번역문입니다. 구토를 즉시 휘엄에게 치료하려면 3시 3냥을 찢고 볶은 다음 물을 넣고 갈아 그 즙을 취하고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신다. 이렇게 나와있구요. 조리법입니다. 1. 3시 3냥을 찌어 볶는다. 2. 볶은 3시를 물을 넣고 갈아 즙을 낸다. 3. 소금을 넣는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